공주님이 원하는 문제.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려. 이 형수는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물냉병. 내가 봤을 때 물냉병이 확실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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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우리꺼. 시원하게. 어부님. 냉면 두 개. 승부를 기다려주세요 승부를. 예예 알았어요. 왔어 왔어 왔어. 저리 가라고.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이야? 몇 번이 안 되지 이러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야 가고. 야 야 야 이γο 대기야 대기야.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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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크잖아요. 아 이거 다 흘리잖아요 지금. 우리 가졌어. 손으로. 가슴을 치세요? 젓가락, 젓가락 뛰어. 아니 왜 그러세요? 이쪽은 젓가락이 왔어. 저희가 먼저 했는데. 우리가 510분이에요. 이리 와. 너님은 왜 이렇게 못 당기는 거야? 이리 와. 너님은 왜 이렇게 못 당기는 거야? 이리 와. 배 떨어지게 많은 거예요. 이거죠? 감자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아까 드셔봤어요. 먹은 것도 안 봤어? 너는 입 열지 마 그냥. 다음으로. 너 뒤돌아 있어. 손님은 여기서 상의선 타고 갈아왔어. 이곳에 있는 다 못 가고 싶어. 저 할 말 있으면 편집을 쓰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이 평상시에 굉장히 통감자구이를 늘. 휴게소에 오는 때마다 먹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 아니요. 우리의 우리에게 찾아. 아니요. 나와. 발이 길다. 공식아. 저희도. 앙스 materia 왔어요. 저희도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같이 가요. 냉면을, 사실 이게 후덥덥한 날씨에는. 만약에 냉면이 정답이라면 두 냉면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팀 다 다시 갔다 오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맘에 드는 분에게 깔땅이 툴을 드릴게요. 야 승리야. 지효야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기억하고 있어요. 공주님 저는 다 뉘지쳤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야 지효이 이래. 야 지효이 이래. 아 이거 마치기야. 그래.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그래 또. 형 틀리게 해줘. 얘들 진짜 웃겨. 얘들 진짜 요즘 웃긴다니까. 빨간색. 진짜? 야 그냥 떡볶이요. 형 빨간색 빨라. 흰색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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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형 빨리. 형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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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안 보여요 안 보여. 공주님. 형 빨간색 을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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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잘 놀 forgiveness. 진짜 다 줬다 짬뽕인가 봐요? 짬뽕인가 봐요, 면역이에요? 그래? 면역이에요 빨간 거 면역? 짬뽕? 짬뽕? 이거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떡해 아니야? 다시 왔다 와 야, 뭐 이렇게 까먹으러 왔어 야, 형, 저 뭐야, 뭔 소리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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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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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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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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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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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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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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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